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호수 먼저 진행을 하죠. 좌측 먼저 우리 한 번 호수 부탁드려볼까요? 우리 미쳤다. 이 분 한 그동안 호수 한번 다뤄가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쳤다. 기쁜 거다. 자 그럼 호수 한번 다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갈래 봐. 약갈래 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제형은 너무 힘들어.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손으로 이형으로서 우리 대형과 대형과 함께 호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받으실 수서대로 해서 호수는 먼저 우리 우측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너무 꺾였다. 자 우측처럼 걸어봐 주시고요. 자 이 형 모터처럼 상상하고 두 번 won. 세 번 한 명은 scored. 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왕으로 날아가Of 수 있고요 . 역시 호수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고객 없어요. 거기깐 눈썹. 너무 organizing Dial H의 점심 없이 키 Une 마음이 났어요. turning up. 자 마지막으로 50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54분 들었나요? 적당한 조각이 있습니다. 작성편으로 또 포즈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성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와이스 분들 우리 대표 인사관을 먼저 초청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꺼운 것 같아요. 인사관을 저희 트와이스 위더윈 지효씨께 맨끄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인공회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홈사인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팬들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남아도 홈사인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울 이틀 회사 분들께 환영의 박수와 함께합니다. 환영의 박수와 함성 고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박수와 함성의 박수는 радостan 2인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트와이스 분들 그러면 우리 트와이스 분들이 세요 네 저희 쪽에 이동하셔서 우리 사이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부자님들 조금 이상 다시 한 번 더 못하게 전해드리면서 드리면서 이제 우리 플레이스분들께서 우리 후총탄으로 이 곡을 천천히 해주시길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아도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아! 그리고 플레이스분들은 저희 사이트의 보냉셋팅을 위해서 보냉셋팅의 이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의 보냉셋팅을 하고 가겠습니다